안녕하세요 부자회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회사원입니다 일단 저희 카페 샌드라고 치면 보시면 40살에 시작하는 주식공부 5일 완성 저자 박민수 샌드타이거샤크 님이 신사임당님 채널에 나와서 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자본금이 6천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직장인 박민수 님께서 1년 중 11만 매매하는 직장인 투자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박민수 님의 주식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순이익 확인 3년에서 5년 내에 적자가 있으면 탈락 분기별로도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시가총액 확인 주식 관련 사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환 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설명을 하셨는데 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패스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사실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간단하게 해서 실천을 한번 해보는 식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PER로 미래 이익 추정 과거 PER이 30인데 미래 가치를 따져보니 PER 7배라면 10-15배까지 버텨볼까 근데 사실 이 말이 이 방송을 들어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지는 않아요 아마 이분이 쓴 책을 읽어야지 더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미래의 PER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마 이분도 그 책에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PER이 낮은 주식 낮은 종목을 찾는 게 이 세 번째 조건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100% 이하 또는 150% 미만 미만 다섯 번째 당자 비율입니다 100% 이상 또는 70% 초과 여섯 번째 유보율 유보율이 있으면 좋다고 하셨고요 일곱 번째 뉴스와 공시 확인 3년치를 확인을 하신데요 이슈도 확인을 하시고요 여덟 번째 지분율 확인 최대 주주 비율이 높으면 좋다고 하셨고요 아홉 번째 PBR 확인 PBR이 1 이하면 감사하지만 PER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열 번째 자신만의 가치판단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확인을 하라고 이 영상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오늘은 이 10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주식 스크리너에 적용을 해서 어떤 종목들이 이 10가지 조건에 맞는지 한번 주식 종목을 발굴해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자 그럼 스크리너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단기순이익 확인 단기순이익이 어디 있을까요? 단기순이익이 실적인데요 1년치 단기순이익 넣어주고요 순이익 증가율 3년 평균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확인 자 세 번째 PER PER 넣어 주겠습니다 PER 밸류에이션에 PER 자 네 번째 부채비율 100% 이하 부채비율하고 당자비율 있었죠 당자비율 부채비율 당자비율 유보율 유보율 지분율은 종목을 다 발굴하고 나서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PBR 확인 밸류에이션에 있겠죠 PBR 자신만의 가치판단인데요 어 저는 매출액 3년 평균 넣어주고요 하겠습니다 자 확인 여기까지 할게요 조건에서는 적자가 있으면 탈락이라고 했는데 단기순이익은 5 넣어 보겠습니다 5 넣어 보고요 순이익 증가율은 순이익 증가율 5% 아 단기순이익 5 이상 되는 거 맞네요 이거를 단기순이익 10% 여기도 많네요 20% 20% 3년 평균 20% 로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은 시가총액은 1000억 이하로 한번 해 볼게요 자 PER은 저평가 되어 있으니까 5 이하 10종목 밖에 안 되네 자 일단 해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아까 몇이었죠 100 이하 부채 비율 이하로 놓고 100 이하 당자 비율은 100 이상 네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100 자본 유보율은 있으면 좋다고 했으니까 0 이상 1 이상 목표주가 괴리율 아 벌써 이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세 종목 밖에 안 나오니까 목표주가 괴리율은 뺐겠습니다 자 PBR은 1 이하면 땡큐라고 그랬죠 1 이하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가율은 제가 개인적으로 늦는 거니까 이상해서 10% 이상 없어요 아 이거 제외하겠습니다 자 세 종목 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좀 빡세게 조건값을 넣어서 구해 봤는데 자 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대양제지 미래 ing 원일 특강 이렇게 나오네요 PER 대비로 보면 PER이 4.1 3.6 1.4 부채 비율은 다들 100 이하구요 당자 비율이 당자 비율이 미래 ing 가 1200% 네요 대양제지가 147% 원일 특강이 122% 자 유보율이 원일 특강이 어마어마합니다 대양제지도 높고 미래 ing도 높고요 PBR은 당연히 1 이하 골랐죠 대양제지 미래 ing 원일 특강 한번 네이버 금융에서 어떤 기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서 정말 멋진 종목을 발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양제지 한번 볼게요 현재가 2890원 자 10년 차트로 보면 610원 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서 기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BPS가 6578원 이에요 BPS가 상당히 높죠 자 지분율 볼게요 신대양제지회 오인이 53% 가지고 자사주도 23%나 있습니다 골판지 원지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1970년도에 설립 코스닥의 상장 국내 점유율은 7.3%로 추산되고요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 중요하죠 2019년도에 조금 줄어들었네요 아쉽게도 점점점점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때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지만 영업이익 4년 치는 모두 다 플러스고 영업이익이 점점점 증가하다가 2019년도에 조금 안 좋았네요 자 단기순이익도 아 2017년도에 사실 이 정도 기업이면 탈락이익입니다 단기순이익이 3에서 5년과 적자가 있으면 탈락이라고 했죠 적자가 있으면 탈락 탈락입니다 대형제지 아쉽게도 탈락 하지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 종목 자체는 상당히 계량분석적 측면에서는 좋은 기업이니까요 한번 보실 분들은 보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조건에 맞는 기업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니까요 미래 ING 보겠습니다 미래 ING 347원 347원이에요 어 347원이면 여러분들 커피값으로 커피값 한 잔에 뭐 아메리카노 3000원이잖아요 하루 10주씩 담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10년치 차트로 보면은 음 2018년 2017년부터 옆으로 계속 기었네요 아니 이게 이 종목은 3000원까지도 갔던 종목인데 계속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싼 주식 보면 좀 약간 가슴이 뛰어요 이런 주식이 3000원까지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물론 좋은 기업이어야지 그렇게 되겠죠 종목분석 가보겠습니다 자 종목분석에 보면 NK물산 24% 박성균 1인 5.3% 자사주 0.62% 아 솔직히 지분율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우리 조건에 보면은 지분율 최대 좋음이 있잖아요 지분율은 높으면 좋다는 거니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동산은 솔루션 방산 바이오 코스메틱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요 화장품 연결종속해서 화장품 브랜드가 있네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하여 동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추력하고 있음 자 좋은 말을 많이 써놨는데 어 느낌이 팍 오진 않네요 자 연간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자 단기순이 탈락 탈락입니다 마이너스 너무 많아요 적자를 많이 낸 기업이네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일단 여기서 탈락했습니다 자 아쉽고요 분기도 확인해야 되는데 분기도 뭐 마이너스가 있어서 아쉽게도 탈락인데 계속 적자를 내다가 2019년도에 흑자를 냈네요 분기를 한번 볼게요 분기보면 단기순이익이 어 19년도 부터 계속 단기순이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만약에 9월달 뭔가 그런 실적이 좋다고 하면 그러면 이 종목은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bps가 얼마지 bps는 687원이고요 per은 1.46입니다 자 이 종목도 아쉽게 탈락이고요 원일특강 가보겠습니다 원일특강 어 이 종목은 자 10년치 차트 봤을 때 어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상승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종목분석 정목분석 가보겠습니다 뭐 중공업체처 철강 대리점을 획득해서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특수강 업체임 특수강 비중은 매년 상승제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강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자동차 산업과 연관성이 가장 크고 전자부분 IT 업종 기계 등과 관련성이 높음 매출은 특수강 94% 단조 4% 임가공 1% 어 솔직히 이렇게 특수강 비중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강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이런 말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말들인 것 같고요 자 중요한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와우 와우 통과했습니다 단기순익 뭐 조금 요 때 조금 줄었는데 2019년도 늘어났죠 매출액 음 매출액도 뭐 양호하고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뭔가 폭발적인 성장은 보이지 않지만 뭔가 꾸준한 기업인듯 합니다 분기로 한번 볼까요 2020년 분기 음 어 줄어들기는 아니 뭐 단기순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네요 코로나 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순이익은 어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연관으로 와서요 뭐 아까 부채총계나 자본총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좋은 걸 확인 좋은 조건의 기업임을 확인을 했고요 어 ROE는 평균이 15가 되면 참 좋은데 ROE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부채 비율은 뭐 아까 확인했고 자본유보율도 나쁘지 않고 좋고요 PER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3.97이죠 BPS가 장난이 아닙니다 BPS가 어마어마하죠 PBR도 낮고 PBR도 낮고 아 어 오마이갓 배당을 꾸준히 늘렸네요 발행 주식수도 그대로 어 이 기억 원일 특강 오늘의 발굴 주식 원일 특강 오늘의 발굴 주식 나쁘지 않습니다. 커피값 이틀치 아끼면 한 주씩 살 수 있는 주식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하루에 한 주씩 사면 나중에 뭔가 큰 효자 노릇을 할 것 같은 주식입니다. 관련 기사가 어떤 기사가 있을지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 등을 통해 매출 증가를 견인하는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일 특강의 경우 장기간 지속된 조선업 불황에 타격을 입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선복 발조가 다시 증가하는 등 조선업 경기 개선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금속 가공을 통해 부품을 생산하는 단조 산업의 수조 증가 주목할 만하다. 사실 삼성전자나 LG전자 시가총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 많이들 보시는데 피터 리치님이 하신 말씀 왜 도대체 PER이 높은 주식을 사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 PER이 낮으면서도 훌륭한 기업들이 세고 세고 널렸는데 왜 그 PER의 주식을 사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종목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아셨나요? 원일 특강 사실 이런 정보들이 저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했던 이런 분석들 함께 했던 분석들이 상당히 같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더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조사하는 것들을 공유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정말 내 자산을 3배 4배 5배 올리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려면 찌금찌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집중 투자라는 의미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 철강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신다. 향후 아마 철강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댓글이나 카페나 카페에 글을 좀 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실 이런 회사 다니는데 철강이 지금 나쁘지 않다. 그런 정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공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원일 특가금은 현재 코스닥 기업으로 이익 인여금이 많은 알짜 기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